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부산 MBC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시민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직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7.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와의 차이는 7.2%에 불과했습니다. 박 시장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을 묻자 가덕도 신공항이 22.7%, 엑스포와 산업은행 유치가 각각 19.6%와 9.6%로 딜을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만 엑스포 위치를 최우선 과제라고 봤고 지역별로는 강서 낙동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중서부 도심권은 15분 도시를, 금정해운대권은 센텀 이산단을 꼽았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결국 해산된 불경특별연합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축소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부산시민 2명 중 1명은 부산시가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9%, 국민의힘 39%, 정의당 4%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